집중관리반 6기를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. 그동안 이제 정원 50명씩 1기부터 5기까지 쭉 진행을 해오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와 성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집중관리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타율적인 관리 속에서 좀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들께 자율적인 통제 그리고 나의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주면서 전문적인 공부법을 지도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학습일지, 그 다음에 매니저님을 통한 생활관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전문적인 솔루션을 드리고 멘탈 관리까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공부 상황 분석이 총 7번이 나가요. 처음에 저랑 이제 문제점 같은 것들을 분석하면서 기존의 페이는 뭐였는지,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기존의 모든 시험들, 기출문제라든지 합격자분들과 함께 분석한 공부법들 다 이제 전수를 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씩 의지, 그 다음에 집중, 그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, 그 다음에 어떤 위험성에 대한 대처법, 그 다음에 외부로터의 영향성, 그 다음에 메타인지, 6가지 영역에 대해서 솔루션이 나갑니다. 아주 상세한 솔루션이고 이것도 그 다음에 개인화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모르셨던 부분들,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. 우리가 장난처럼 어떻게 뭐 MBTI 하고 그러지만 공부 안에서는 진짜 전문적인 기준들, 분석 툴이 존재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나눠드리고 처음에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운 것들, 그 다음에 공부법 수립한 것들을 이제 주별로 실행을 합니다. 제가 북유럽 방식으로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심층 분석 솔루션 드린 거를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. 내가 오늘 한 번 해보고 안 된다 이렇게 포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처음부터 이게 머리의 사고의 근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머리로 엮이 든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일주일 정도 꾸준하게 내 자체, 스스로의 피드백들을 쌓아 나가시다 보면 성취감도 늘고 그 다음에 제가 매니저님을 통해서 좀 많이 쪼거든요. 공부 시간이 좀 부족한 분들은 따로 연락 계속 드립니다. 그래서 이거 공부하셔야 된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그분들만 모아가지고 라이브를 또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. 오늘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 어떤 특전을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.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스스로 성취감도 높아지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일주일 동안 잘못됐던 부분들이나 잘 안 됐던 부분들 저하고도 1대1로 또 피드백을 주고받고 고칩니다. 그래서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월요일 전에 제가 다 피드백을 드리고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 쭉 진행하신 이런 방식이에요. 저희가 전체 12주는 기본적으로 올해 한 달 단위로 진행을 하지만은 그래도 한 세 달 정도는 진행을 해야만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라든지 공부법이 좀 나에게 체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틀 전부터 사실 우선 등록하신 분들께 먼저 연락을 드려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 자리가 찬 것 같고 남은 자리가 이제 절반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마감될 때까지 일단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. 보통 전년이라든지 아니면 직전 기수 또는 그 전에 기수를 보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에 거의 다 마감이 돼서 기다리셨던 분들은 조금 죄송하지만 신청을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12월 26일 저희가 성탄절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는 조금 마음이 들뜨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시작 시기를 늦췄습니다. 그때부터 기본적으로 12주 과정은 3월 18일까지 그 이후에도 이제 시험 칠 때까지 계속해서 지도를 받으실 수도 있고 이건 신청하시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. 제가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어떤 우리가 관리형 독서실이라든지 어떤 비용은 내가 쓰지만 관리형 독서실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. 70, 80 하는 데도 있고 최적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사이인데 거기서 어떤 비전문가 분들한테 공부법 지도를 받으시거나 또는 어떤 타율적인 관리 속에만 들어가서 내가 또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를 좀 바꿀 수 있는 2024년은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감히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봅니다. 저도 진짜 영혼을 갈아 넣는다는 심정으로 진짜 집중관리만 지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그 알림, 로션으로 진행하는데 항상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진짜 어떻게 하면 이분의 좀 더 공부법을 상승을 향상을 시킬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제가 목숨 걸고 진짜 지도해 드리는 만큼 따라오시면 반드시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집중관리만 6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윤규였습니다.